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멘탈 전도사 천만 년자입니다. 2교시 들어가겠습니다. 1교시에는 여러분들 이미지 센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잠시 나눴어요. 앞으로 소니를 때려잡아야 돼요. 소니. 소니를 잡아야지만이 삼성이 뭔가 한 단계를 더 도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1등들, 장애물들은 어떻게든지 헤쳐나가야 합니다. 그게 삼성의 문명이야. 문명, 숙명. 숙명이란 숙명. 어떻게든지 소니는 잡자. 뭐 디램도 그렇고 넨트플래시도 그렇는데 소니 못 잡을 이유도 없죠.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저는. 일단은 1교시 이미지 센스에 관련되었고 2교시는 연기금이다. 연기금. 연기금은 진짜 생각만 해도 화가 나요. 진짜 올해 들어서 삼성전자만 계속 팔았어. 매도. 매도 원픽. 원픽이야 원픽. 매도 원픽이 어디냐. 삼성전자야. 삼성전자. 그렇게 삼성전자가 싫은가. 삼성 SDI, 삼성바이오로직스. 삼성전기금도 사들였어. 도대체 삼성전자만 팔고. 이 나쁜 연기금들. 이럴 때 한번 연기금이 좀 받쳐주면은 그렇게 삼성전자가 그렇게 밑으로 하방의 압력은 그렇게 덜할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다보니까 결국은 삼성이 조금 죽을 쓴 것 같습니다. 연기금이 삼성전자를 지속적으로 팔아치웠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주가가 하락하는 영향을 받기도 하고 아까 말한 것처럼 SDI, 바이오로직스하고 전기는 다른 삼성그룹주를 담는 모습을 연출을 하는 겁니다. 연기금이. 일단 연기금은 13일에도 유가증권시장에서 한 7,900억 정도를 매도를 했어요. 벌써 지난달 규모 2,200원을 웃돌았습니다. 특히 연기금이 삼성전자를 이달 들어서 얼마나 팔았냐. 2,420억을 팔았어. 2,420억. 참 징하게 판다. 징하게 팔아. 연기금. 그래요. 일단 연기금은 삼성전자를 이달 들어서 2,420억을 매도를 했는데 일단 연기금 매도 상위 종목, 1위 종목을 유지를 하고 있고 참. 아이고 나 참 답답하네. 일단 보면 1월달에 얼마 팔았냐. 2조 5,249억. 2월은 1조 4,810억. 3월 1조 3,300억. 1분기에만 얼마 팔았냐. 5조 3,361억 원치를 팔았으신 겁니다. 5조 3,361억 원치를 팔은 거예요. 삼성전자를. 2분기 들어서 또 4월에 1조 4,400억. 5월에 6,363억. 6월에는 7,062억 정도 팔았네요. 1분기에 비해서는 매도 규모가 줄었지만 그래도 줄곧 연기금 매도 1등 삼성. 야 진짜 이렇게 팔아버리니까 여러분들 상당히 하방의 힘이 쏠릴 수밖에 없는 거죠. 주가가 계속 올라가려고 해도 내려가는 겁니다. 계속 연기금이 파니까. 이런 모습을 보이니까 우리 주주들 입장에서는 막 속 터지죠. 돌아버리죠. 꼭지 돌고. 왜 연기금은 자꾸 이렇게 삼성만 팔아치울까요? 팔 종목도 많을 텐데. 이렇듯 삼성전자는 연기금의 지속 매도가 이어진 이후에 현재 7만 9천원 선까지 내려가 앉힌 상태입니다. 제가 볼 때는 연기금이 거의 1등 공신이에요. 보면은 하방의 1등 공신 연기금. 지난 12일 전 거래를 대비해서 한 300원 정도 오른 7만 9천 7백 원의 거래를 마쳤는데 삼전은 최근 부질한 주가가 이어지고 있잖아요. 최근 3개월 연속 계속 7만 9천원 선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왔다 갔다 지금. 참 안타깝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이니까. 하자 연기금은 또 이달 들어서 반도체 종목인 또 하이닉스. 하이닉스도 열심히 팔아 또. 하이닉스도 한 1,106억 원을 팔았어요. 1,106억 원. 연기금이 이제 패시브 운용을 통해서 시가총액 순서대로 팔아 지운 측면이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좀 적당히 팔아야지. 몇 조씩, 5조씩 파는 게 어딨냐. 1,2,3개월에 5조씩. 참 이거는 너무 해도 너무 하는 것 같습니다. 심해도 너무 하는 것 같습니다. 현대차는 925억 정도 팔았고 SK이노베이션 503억 원. 현대모비스 478억. 아모레퍼시픽 390억 정도 이렇게 팔았다 하더라고요. 삼성에 비해서는 게임도 안 되죠. 얘들은. 하여튼 또 연기금은 또 이달 들어서 다른 그 삼성그룹 종목을 담고 있어요. 웃기는 게 또 연기금 매수 상위 1위에서 3위가 또 삼성그룹 종목이다. 거기 보니까 이달 들어서 삼성 SDI 955억, 바이오 701억, 삼성전기 386억 정도를 사들인 거예요. 이어서 또 더존 비즈원이라고 있는데 여기 매수선이 4위에 오르면서 눈길 끌었네요. 더존 비즈원, 잘 모르는 기업인데 이 더존 비즈원은 코스피 시가 총액이 한 120일이에요. 120일인데 크지 않은 편인데 연기금의 러브크로 받았다. 더존 비즈원이 뭔가 봤더니 정보 기술 IT 솔루션 회사인 더존 비즈원은 전사적 자원관리 ERP하고 기업 전용 클라우드 회계관리 플랫폼 등의 사업을 영위하는가 보네요. 이쪽 관련된 것 같습니다. 연기금이 이 업체를 좀 많이 사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유가증권 시장에서도 SK바이오팜 267억 원, 한미약품 한 245억 원 정도 산 것 같고 SK바이오사이언스도 한 180억 정도 샀다고 합니다. 100억, 200억은 별건 아닌데 파는 게 장난 아니야, 파는 게. 참 보면 너무 많이 팔았다. 삼성전자. 1, 2, 3, 1분기에만 5조 3천억 팔고 2분기에만 얼마 팔았다. 2분기에만 해도 엄청난해요. 2분기에도 거의 한 3조 원 가까이 팔았어요. 3조 원 가까이. 그러다 보니까 한 8조 원 이상을 판 거예요. 벌써 1, 2분기만 8조 원 이상을. 그래서 삼성전자가 계속 맥을 못 쓴 겁니다. 맥을 못 주고 계속 비실비실. 좀 오를듯 하면 이 자식들이 사가지고 단타치고 또 빨고 그런 모습들을 계속 연출을 한 겁니다. 아무리 국민연금이 우리 국민들의 연기금을 이렇게 좀 담당을 하지만 우리 국민연금처럼 하는 기업이 없어요. 다른 외국계 기업들 연기금 보면 이런 식으로 안 해요. 보면 어떻게든 자산을 잘 끌고 가가지고 키워주죠. 키워주면서 나중에 좀 팔 때는 그냥 왕창 매도하는 게 아니라 표 안 나면서 사부작 사부작 매도를 해줘야죠. 그렇게 해서 매도하면서 주가 올려서 좀 매도하면 좋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런 게 좋은 건데 왜 이렇게 혼자서 이렇게 쌩 난리를 지기면서 매도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결국 고스란히 국민 주식인 삼성주 거기 또 주주들도 피해보고 결국 주주가 피해보는 것은 국민들도 피해본다는 거지. 결국은 주가를 좀 어떻게 해서든 좀 뛰어가지고 같이 이렇게 상승할 생각을 하면 좋은데 그런 역할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의 그 틀에 박혀가지고 무조건 지분율을 유지해야 한다고 하니까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연기금의 운용자들도 뭐 힘이 없어. 그 사람들이 무슨 힘이 있겠어요. 윗사람들이 시키니까 하는 거지 뭐. 하다 이렇듯 연기금이 결국 삼성자들 많이 팔았다. 그 내용이 나와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식장 열면은 또 연기금은 열심히 팔거에요. 팔고 제가 볼 때 연기금 지금 삼성전자 9%도 안 갖고 있을 겁니다. 8% 갖고 쓸려나 8% 때 그만큼 많이 팔았기 때문에 점점점 줄어들 거예요. 우리는 그다시 뭐 연기금에 삼성전자를 이제는 살금살금 사가지고 절대 팔지 마셔야 합니다. 여러분들. 국민들은 사가지고 높을 때 아주 비쌀 때 팔아먹어야지 이럴 때 고생해가지고 샀는데 너무 적금에 내놓으면은 이게 바보 같은 짓이라 결국 나중에 되면 개미가 호구되는 겁니다. 결국은 쌍값에 내놓을 필요가 없는 겁니다. 우리는 비쌀 때 무조건 팔아야 한다는 생각으로 장투해가지고 버텨야 돼요. 그래야지 여러분들 돈 버는 겁니다. 개미털이 안 당하도록 다같이 노력했으면 좋겠어요. 하여튼 앞으로 연기금의 매도쇼 한번 계속 한번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 2교시 마치고 3교시 때 뵙도록 할게요.